국방장관은 군정과 군령의 총책임자죠. 그런데 왜 이런 구멍이 뚫립니까? 경기작전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저는 사과 정도는 안 됩니다. 사퇴하십시오.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합니까?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. 저는 국가와 국민이 제게 부여해준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고 또 근본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합동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인사권자이신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고 조치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잘 좀 해주십시오.